음식 너네들을 지켜봤어 지민 요리 잘하지? 지민 괜찮아? 전홍놈 통과해요? 지민 통과지 우리팀에 요리 못하는 애들이 지켜봤어 남준이 형 운동 괜찮잖아요 연기 잘하지 볶음밥을 하는데 보통은 요리 같아잖아 음식은 아니고 후라이팬만 타는 광경을 난 목격했어 남준이 형이잖아 좀 멀리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 보고 있었어요 내가 봐서 야 남준아 너 이거 샘블로만 하면 안 된다고 왜 이거는 좀 약불로 했다가 해야지 그랬더니 형 불이 다 똑같이 해놔요 이러는 거야 불이 다 똑같은 불이긴 하지 불이 똑같긴 하지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야 저는 남준이 형의 천생기에서는 의문이 가야 돼 요즘에 요즘에 뭐지? 남준이 문재용 남자 나왔어요 그렇지 제가 되게 거의 다 봤거든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남준이 진짜 똑똑하게 되겠는데 맞아요 그걸 보다가 현실의 남준이 형을 보면 이런 사람이네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약간 왜 그러지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우준이는 우리 아니었으면 핸드폰을 한 300개는 더 샀을 거 같고 그러지 되게 부주의하지 근데 되게 똑똑해 뭐하죠 아 영준이를 보면서 왜 시는 공평한 거야 나는 거 가끔 느껴 뭐 뭐 뭐 뭐